아저씨 너무 무거운데? 털 빠지는 것 같은데? 반 나눠서 먹고 요거 이렇게 두 개 먹고 네 진짜 네 못 먹으면 진짜 밥 안 된다 내가 나중에 햄빵 해줄게 햄빵 해준다고 할 길 받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골목 이거 헐 없네 아 저거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합대 수준 아닌가 지금? 아니 케이스는 이것만 잘 정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수준 아니야 지금? 진짜 너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내 그림을 벤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크림룩 사이즈가 먹고 싶던 거야 니 뭔지 알지? 나 이거 벤티인 줄 알았어 브이로그에도 이만큼 올랐잖아 다 타타타타타 이거 뭘 먹으면 배탈이 나오라고? 일단 안 떨려줄게 너 뭐 어제 먹고 싶어? 나 두 다요 두 다요 다 먹으면 안돼요? 잘한다 손으로 먹을게요 뜨거워 뜨거워 나 유튜브에 광고 못더라 화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투입 창출 조건을 못 채웠는데 광고가 못 쓴 거야 나 근데 왜 그런 거야? 저작권을 위반했나? 저작권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6월달부터 채널이 안정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광고를 붙인다 근데 그 수익은 유튜브로 가보자 그 냄비라고 하니까 빠져나게 양은냄비한테 져가지고 안되나봐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해봤자 전체 화면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정사각형으로 해봅시다 무슨 그림 그릴까? 너 그리고 싶은 거 뭐야? 그리고 싶은 거? 이걸 그려보자 나 어려운 거 막 가져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랑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붓 종류가 기본에서 이게 좀 쉬워 이런 게 라인을 따는 걸로 그릴 거야? 아니면 면으로만 그릴 거야? 그게 뭐야? 느끼지 않게 진짜 소세지 빵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아씨 개초팔려 아 미안해 근데 브이로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아니잖아 어? 아니야 아니 이게 빵 너무 어렵다 딴 거 그려야겠다 어때? 욕 아닌? 욕 X 이거 보면은 외곽을 전체적으로 요렇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개체를 요 빵 하나 소세지 하나 빵 하나 이렇게 해서 박아져 해볼래? 요거를 먼저 관찰해봐 요 빵 외곽에는 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크루화상이 겉에 첫 번째 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세지 있고 그다음에 크루화상이 여기 뒷부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걸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다음에 소세지 이거 위에 뿌려진 거는 생각하면 안 돼 소세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은데 크기 먹고 싶은 거 이거 그릴 때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걸 그리는 거라고 딱 여기에서 눈을 깨지 말고 어떤 모양인지 관찰해야 돼 관찰해야 돼? 네 이게 사람이 그리다 보면은 내가 아는 모양으로 상상을 하거든 그치? 이렇게 해서 다르는데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 빵이랑 요 빵이랑 분명히 같은 크기인데 얘가 더 작지 근데 네가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야 관찰한 거라고 크기가 완전히 다르거든 그치? 얘가 더 커져야겠지 됐지? 맞아 아 이거 좀 그리 어려운 거 같아 이거를 좀 쉽게 그리는 걸 알려주자면 내가 아까 말했던 방법이 파란색으로 해보겠어 외곽방을 보면은 크루아상이 여기 외곽을 요렇게 되어있지? 그러고 나서 요렇게 튀어나와있단 말이야 아 맞네 그치? 오오오오오 그리고 이걸 반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있거든 근데 그거는 신경쓰지 말고 소세지가 여기 껴있어야 되잖아 여기 옆에 이렇게 선에 맞물려서가 아니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말이지 오오오오오오 그러고 이제 남는 부분에 요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모양이 될 거 오 맞네 그치? 그리고 여기 위에 나중에 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점 찍어줘도 되는 부분이고 이 형태만 네가 잘 나오면은 그리는 것도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게 어려운 거 맞아 맞지? 이거 안 그릴래? 너를 좀 단순화해서 그려볼래? 나를? 네 자 처음에 그릴 거는 사람 머리야 머리 머리 귀엽게 3등심으로 그려볼 거거든 머리 그릴 때 우리 늘 동그랗게 그리잖아 그치? 자 그리고 몸통을 그려볼 건데 포즈를 좀 포즈 말고 차려 자세가 좀 더 편이겠지 목을 그리고 나서 목을 그려? 응 목을 짧게 그리면 좀 더 귀엽다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하고 이제 몸통을 그려봐 몸통을 몸통 어떻게 그리지? 네모나게 그릴까? 네모나게 그려야 돼요? 동그랗게 그려야 돼요? 치마는 쉽게 그리시지 않으세요? 응 너무 이상하지 않아? 먼저 하체랑 상체를 나누고 나눠? 나눠? 나눈게 나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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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연결하는 데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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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귀여우니까 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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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하네 차렷? 여기서부터 그려야지 너무너무 차렷이야? 아니 괜찮아? 이거 손도 약간 주먹으로만 그려줄 것 같아 아 주먹? 귀여우니까 응 이렇게? 맞다고? 뒤로 넘게기 나을 것 같아 뒤로 넘게기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응 머리를 귀엽게 해서 이렇게만 해줘도 되거든? 응 이렇게 해서 얘를 색칠하게 막 오 그리고 옷을 이렇게 나누고 뜨거고 이렇게만 해줘도 귀엽잖아 그 체크 무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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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허술해 보이는데 아까 그 클라상보다 훨씬 나잖아 그치? 어때? 욕 아닌? 욕 x 근데 여기서 색칠을 하면 더 귀엽게 저 색깔이 약간 여론색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이건 색칠한 거야 음 음 나 여기 얼굴 잘 칠할게 어저껏 좀 이상하셨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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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대충만은 대충만은 대충 칠해야겠어 이게 선이 안 깔끔하고 대충 선을 깔끔하게 해주면 돼 선을 깔끔하게 해주면 돼 아 이렇게 지우개를 다듬어도 되는구나 이런 아주 꿀팁이 기네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는 제약이 없어 응 네가 그리는 게 정답이거든 이 메인 비그 한 것처럼 하나 만들어야지 은근히 하그 여보세요 해보니 이거 이거 크기를 줄여 아? 줄여야 돼? 난 크기 하고 싶은데 오 끝 오 좀 큐큐한데 네 어려운 거였어 어려운 거였어? 왜냐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또 그리자 오 재밌어 이게 다 들어와야 돼 이게 네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은 시 시 무슨 그림 그려 보지 얼굴해 보자 얼굴 얼굴 그래 우리 좀 귀여운 그림 그리구요 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각자 그리기 쉬운 그림 이런 그림이겠지? 그치 너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까지만 할 수 있잖아 그럼 한 번 해볼게 아씨 되게 버젓하네? 그치 일단은 이렇게 맞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이빨 이도 그려줘야지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지우려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걸 그려야지 지우라는 거지? 네네네네 그렇지 그렇지 훨씬 귀여운 것 같아 오 귀엽다 이제 좀 레이어 초반에 가면 색칠해 봐 색칠? 여기 오른쪽에 더하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얘를 잡아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응 이 레이어 개념이 뭐냐면은 응 이게 초별도 화제야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 여기 스케치가 있어 여기 밑에다 깔러고 색칠이 들어가야지 그치? 근데 색칠이 위로 올라오면 스케치가 덮으면 안 덮여 안 덮여 안 덮여 나 이거를 댕댕이로 그려야겠어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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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있잖아 무조건 레이어를 구매해줘야 돼 응 그래야 나중에 수정하게 편해 안녕 큰일 났다 왜? 지금 갈 때까지 나아갔다 중간에 네 이쪽에 찍힐지 이쪽에 찍힐지 이쪽에 찍힐지 잘 모르겠잖아 여기는 안전한 부분이잖아 그치? 여기 안전한 부분이잖아 다 안전한 부분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여기가 지금 링 커졌으면 여기서부터 끌고와서 이렇게 무료를 시켜보고 가세요 그냥 이렇게 뻗고 뻗고 이가 편하게 응 이렇게? 그치? 오 됐다 이 진짜 완전 깔끔하게 되죠? 오 됐다 귀여워 이거 여기에 볼터치 한번 넣어봐 전복통 찍어봐 귀여운데? 오 귀 귀여워 튀어나오거리 이제 정리해보자 이제 여기에 이것도 중화 반짝반짝 오 귀엽지? 오 귀엽다 꽤 잘 어울린다 휴대전화 힘들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늘 하루 종료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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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